한쪽에 가만히 있으면 얘가 온다니까 쫓아가지마 예하! 오! 다이색! 사랑하는 일이 없지만 최악의 방어 축제 현재 여기와 함께 방어 맹수 잡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들어갔다 오! 너무 하러 온 것 같아 여태 끌린 야! 우리 공일 잡았다 공일 자 7위만 하면 되겠다 7위 야! 두 마리! 미쳤다! 아 미쳤다 폼 미쳤다 아이고 수영하는 거 아닙니다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구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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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돼 구석이 자 2분 남았습니다 구석이 있어야 돼 구석이 자 우리 72년 우리 형님도 잡았고 우리 막통기도 잡았습니다 아 우리 막내 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 한 마리 도망갈 것 같아 오! 수영하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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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bande 내가 바구니를 갖고 올게요. 와 와 와 근데 얘가 한 마리도 없네 왜 이렇게 잡았어? 섬수인데 섬수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방어 맨손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잡힙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이거 얼마야? 만약에 워낙 하시면 돼요